올해 군포차 죽을 때는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신 것 같습니다. 날씨가 사실은 살짝 쌌쌌해요. 그죠? 그런데 이 열기가, 열기가...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무슨 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아니, 여기 처음 오신 건 아니시고? 그럼요, 저 매년 오죠. 아, 매년 오십니다. 그래도 뭐, 인사 뭐, 말씀 말씀하실까요? 지금 뭐, 여러분과 인사 나누고 있었는데 좀 늦게 나오신 거예요. 아, 그래요? 아, 저는 또 말씀을 바로 이어가시길래 오, 내가 키워지면 안 되나? 오늘 제가 사실 우리 군포 철축축제를 위해서 군포를, 저기 철축꽃을 이렇게 오늘 위해서 의상을 만들어 봤는데 괜찮아요. 오, 이렇게 철축꽃이시지? 오, 진짜 철축이네요. 오, 어때요? 오, 너무 아름다우세요. 오늘 위해서 준비한 인생입니다. 이야, 진짜. 대단하십니다. 눈이 부셔가지고. 이야, 대단하십니다. 자, 근데 이 앞전에 보셨죠? 서로도 선생님이 분위기를 호윙 그냥 올렸거든요. 네네. 이거 이어서 어떻게 계속해서 분위기를 끌어올 수 있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야, 선배님 봐셨죠? 라스트 갓은 접니다. 이야, 이거 이거. 자, 지금까지 정말 여러분들 사슬한 날씨에도 기다리셨는데 그렇죠. 자, 지금부터는 제가 알아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위기 그냥 박살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제 노래 중에서 여러분들이 많은 사랑 받았던 노래 마음 모아 모아 볼까 합니다. 뱀 괜찮으시겠어요? 와우! 오늘 군포 찍어야 되는데 사정없이. 준비되신 거예요? 좋습니다. 우리 언니들이 좋아하는 유리구두까지 해서 시작해 볼까 합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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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브레이닝 사라져봐 우리 눈물 꼬이 같은 해들이며 우리까지 지났잖아 아주 너무 아쉽다 야야야 깨끗이다 깨끗이다 오늘 지났잖아 우리까지 지났잖아 우리까지 지났잖아 우리까지 지났잖아 사라져봐 우리까지 지났잖아 우리까지 지났잖아 아들 조금만 할게 나 시누봐 나 시누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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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나 시누봐 시누봐 나 시누봐 시누봐 그 때 더듬! 더 풍부해! 난 나 홀로 덤벼도 멍리로 난 봄을 보면 돌아온다 넌 그 사람인데 아무리 기다려도 서식이 있어 그 눈에 눈물이 넌 그 눈에 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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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몸을 찾아낼게 해 아무도 가득히 없더라 헛수로 돌아 나는 그 말 참나 안돼 나와 춥! 모든 걸 바라봐 나의 엄마가 그들은 뭘 못 말아 소름 돋던 것 꼭꼭 찾아낼지 말 아무도 가득히 없더라 헛수로 돌아 나는 그 말 참나 소름 돋던 것 꼭꼭 찾아낼지